서울시가 설날 7대 특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를 설날 특별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과 안전, 물가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평소보다 7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하루 평균 1,276대 증편해 매일 16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귀경인파가 몰리는 20일과 21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시청 내에 운영해 시민 불편사항과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폭설과 한파 상황에 대비해 한파 취약계층의 한파정보전달체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 사과와 배 등 설날 성수품 9개 품목은 반입 물량을 10%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소외계층도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1,800여 세대의 제수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 연휴 사이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들은 120다상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